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일단 먼저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7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7시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라이브라서 딜레이 되는 바람에 늦게 시작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저도 수업을 하면서 현장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충실하게 겨울방학 때 수원과 수투를 잘 공략을 했다면 잘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문제를 잘 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3월 학평이 이딴 식으로 쉽게 출제하래? 뭐 이딴 식으로 문제가 별로 뭐 변별력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문제를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출제를 잘했다. 개인적으로는 잘했고 그 잘했는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이라든지 풀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아마 굉장히 못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이 공통과목의 난이도는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선택과목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봤던 2022학년도 3월 학평보다는 이번 시험이 조금은 쉬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지 실제로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쉬웠던 학생들은 과연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가 중요하고 어려웠던 학생들은 내가 어떤 문제는 풀었는데 어떤 문제를 못 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첫 시간에 총평을 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총평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총평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잘 안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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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학평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과목의 전체적인 총평은 일단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어려운 문항도 몇 개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분명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도 다수 배치를 해서 분명히 계산을 해서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적분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겠지만 도형에 관한 문제도 솔직히 딱 한방에 잘 안보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계산 과정들이 쉽게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아마 시간 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변수가 있었을 겁니다. 공통과목을 풀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과목에 대한 범위가 작았기 때문에 공통과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하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택과목을 많이 문제를 못 풀거나 대충대충대충 풀어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웠던 선택과목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한 시간 분배를 어떻게 적절히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번부터 10번까지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개념이 부족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적인 개념과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그런 개념들이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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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들이 풀어내 주셨어야 했는데 그게 안됐다라고 하면 어느 파트의 어느 부분이 내가 잘 안됐는지를 명확하게 이번 사물학평 해설강의를 통해서 분석하시고 만약에 이제 좀 앞에 있는 문제가 계산실수로 틀렸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엔젤을 풀겠다, 실무를 하겠다 그런 것보다 이 시험 하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판단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기준을 만들어 드렸어요. 일단 80점 이상 이거는 이제 선택 확통이든 기하든 미적이든 다 똑같습니다. 80점 이상이면서 내가 15번하고 22번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냈느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15번 같은 경우는 A1과 A6가 주어졌는데 6부터 거꾸로 하는 역출원으로 하면 이 문제는 안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A5가 주어지고 A1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역추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A1이 주어지면 그 A1을 가지고 차례차례차례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훨씬 더 더 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거다. 이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죠. 작년에 수능 15번은 3회 배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라고 쳐도 9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네 번째 항을 근거로 여덟 번째 항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항을 다 찾은 다음에 다시 네 번째 항을 통해서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 그러니까 역추적을 하는 것도 있었고 순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정확하게 A1이 1이다라는 특징을 딱 보시고 바로 순방향대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표를 그려서 정리하셨으면 가장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22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나와있던 절대값에 관한 특징이 있죠.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셨어야 돼요. 그게 이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은 바로 꺾인 점, 즉 x축 아랫부분을 x축 대칭을 시키면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부호만 반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미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미분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극값에서 바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인 학생들은 과연 15번과 22번을 내가 정확하게 풀어냈나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81점, 82점 반성하셔야 됩니다. 3점짜리나 이런 것들은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것들도 과연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2점대 학생들이 가장 이제 조금 분포가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 72점부터 80점 사이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조금 중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붕괴가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1등급, 2등급하고 3등급이 확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실 72점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일단 2, 3점짜리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려운 3점짜리하고 쉬운 4점짜리를 정복을 하다 보면 쉬운 4점짜리 4개와 중간난이도 4점짜리 4개 정도는 조금 더 맞을 수 있다. 그 안에서 한 2개 정도는 더 틀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 3점짜리 문항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기본 개념이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2점대 학생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기출 문제를 다시 한 번 풀면서 기출을 통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바가 뭐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문제의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좀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N제에 관한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만 70점대 학생들이 80점을 넘어서 1등급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64점 이하. 이제 64점이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2점하고 3점짜리를 다 합치면 17문항이고 그걸 다 맞추면 48점이에요. 거기다가 54점짜리 4문제인 16점을 합치면 이제 저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학생들은 64점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2, 3점짜리도 명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 즉 다시 얘기하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개념을 하면서 개념은 이미 겨울방학 때 했잖아요. 아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또 보는 거랑은 다릅니다. 당연히 다시 봐야죠. 당연히 또 다시 보고 보면서 기출 문제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출의 쉬운 문제하고 유형 문제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센이나 RPM 이런 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조금 실력을 좀 다지는 그런 학습을 6월 평가원까지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과목은 제가 어떻게 내리냐. 일단 현재 수능의 기조는 좀 맞추고 있다. 고난도 문항도 물론 몇 개가 들어갔지만 현재 기조에 맞게끔 문항을 배치를 했고 조금 기억이 흔들듯이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나머지 문항들에 대한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원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선생님이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능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과목의 자세한 문항을 좀 분석을 할게요.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에 걸쳐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중요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좀 하고 갈게요. 자 먼저 11번. 이 11번이 뭐였냐면 도형에 관한 문제였어요. 항상 도형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언제 사용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이해가 안 됐을 때 이 문제를 잘 못 풀었을 거야.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인 법칙이 사용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고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한 조건이 나왔을 때 문제를 접근할 때 이걸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이거 삼각형을 봤을 때 안에 잘라져 있는 삼각형이 와서 되게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 속에서 모든 각들과 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떨 때 어떤 걸 하고 어떤 거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어야 돼. 11번은 굉장히 저는 괜찮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3번.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가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 삼각함수하고 로그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다항함수하고 삼각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었고 모든 실근의 합을 좀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치환을 하면서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 이거 a의 값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2분의 1하고 2분의 3 두 개 나오는데 왜 2분의 3이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찾았어야 돼. 원래는. 근데 대표분 2분의 1하고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2분의 1부터 먼저 대입을 해서 답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냥 패스.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일단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3번 같은 경우는 좀 이따 해설을 하면서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14번. 아 이것도 우연치 않게 또 이번에 5번 찍어서 맞은 애들 있을 거야. 그죠? 작년 수능에서는 이제 기억만 답이어서 참 되게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는데 이번 3월 학평은 5번이 답이었죠. 근데 이 문제가 되게 독특했던 게 예전에는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작년 수능이라든지 작년 9월 평가원, 작년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수능, 2022학년도 수능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기억, 니은, 디귿이 굉장히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풀리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 거는 그냥 기억에서 어떤 조건에 대입해서 풀고 니은에서 어떤 조건에 대입해서 풀고 디귿에서 어떤 조건에서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되는 아주 되게 단순한 기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를 좀 봐라. 기출문제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 계속 그런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훈련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던 학생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아,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네. 이런 생각을 갖고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14번 문제는 좀 이따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정리할 겁니다. 근데 이거 디귿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 과정이 굉장히 조금은 복잡했다. 그 다음에 15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역추적으로 하셔서 문제를 푼 학생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러면 무조건 틀렸을 겁니다.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첫 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출제자께서 하나씩 하나씩 경우의 수를 나눠서 너희들 보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걸 역추적으로 문제를 아마 푸신 학생들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정방향대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아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랑 되게 비슷했어요.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가 뭐냐면 X축으로 이제 P만큼 Y축으로 이제 F0만큼 평행이동시키는데 F0가 이제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이동시켜서 이제 함수가 0보다 작은 0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큰 쪽으로 나눠서 미분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뭐 넓이를 구하는 문제 아마 분명히 기출문제를 보는 학생들은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계산 과정이 마지막에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그것도 평행이동을 통해서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요런 것들도 연습을 통해서 분명히 훈련을 했다면 아 요것도 쉽게 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는 사실 이 X는 K하고 Y는 K라는 이러한 섬이 나오고 점에 교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점을 찾았으면 훨씬 더 더 빨리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단지 되게 복잡해 보이고 나중에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치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또 그런 것도 안 해봤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런 시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번은 이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 쪽 작은 쪽으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 0이다. 이것이 무슨 뜻을 의미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 나형 기출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좌미분계수 곱하기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3월 학평을 총평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 이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문항은 이 둘, 넷, 여섯, 일곱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고 저는 좀 이따가 7번부터 문항을 해설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2022학년도 수능하고 2022년에 봤던 3월 학평 2023학년도 수능하고 2023년에 봤던 지금 3월 학평이에요.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 지수 똑같은 게 나왔고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도 나왔었죠. 뒤에 그 다음에 미분계수, 미분계수 여기 등비수열 나왔으니까 이번에 또 등비수를 했잖아. 그 다음에 구간에 대한 적분 여기도 이제 뒤에 가면 구간에 대한 적분이 있었습니다. 삼각함수 계산 당연히 나왔고 그죠? 연속에 대한 특징 뒤에 가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두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수능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가 이제 한 10일 전에 라이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올해는 이 2023학년도 수능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분명히 그걸 근거로 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왔죠. 자 여기 구간에 대한 적분이 여기 나왔잖아요. 12번이었는데 요번에는 여기 4번에 쉽게 출제가 됐었죠. 적분 구간이 둘 중 하나가 상수인 경우 어쨌든 지금 14번도 보면 수능 때 연속에 관한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왔는데 얘는 미분 가능성에 관한 기역, 니은, 디귿으로 출제가 됐었고 함수의 극한값과 도역, 요거 12번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죠? 요거 조금 독특했어. 요거는 사실 내신 유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뭐 유형 연습서? 그런데 좀 잘 나오는 건데 요거 나오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버치, 코스사인버치과 도형 문제가 작년 수능에도 11번이었는데 올해 3월 학평도 11번에 출제가 됐었고 수혈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에서 역시 a의 n 플러스 2가 a의 n 플러스 1과 a의 n의 어떤 합으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수능만 정확하게 겨울방학 때 공부해서 복습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 시그마 계산, 속도와 가속도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패턴이었고 지금 20번, 21번, 22번 중에 사실 21번이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작년 3월 학평도 꽤 괜찮았던 문제였는데 올해는 사실 조금은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점을 찾으면 되는 문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월 학평은 수능을 전체적으로 잘 반영한 시험이었고 교과서에 철저하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다만 시간 관리라든지 개념을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었을 거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공통과목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계속 전 범위가 시험 범위가 될 테고 여러분들이 그 전 시험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간이 나실 때 매일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서 다지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고3 학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고3 현역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능 공부를 1월달하고 2월달 그래, 맥시멈으로 잡으면 2월달까지 두 달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두 달 공부하고 어떻게 이런 모의고사가 잘 나오길 바랄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 뛰어난 학생들이든지 받아들이는 능력이 조금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평범한 학생들이라면 사실 한 두 달 만에 성적이 확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좌절을 하고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험난한 수험생활을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고 앞으로 내가 어떤 안 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성립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목에 대한 총평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과목은 확통, 미적, 기하 순으로 제가 이제 총평을 할 거고 해설강의를 할 때는 공통과목 7번부터 15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22번까지 이렇게 해설한 다음에 미적분부터 해설을 할 겁니다. 미적분, 확통, 기하 이렇게 해설을 할 거고 미적분, 확통, 기하는 전부 다 25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총 6문항을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선택 확통부터 총평을 하자면 첫 번째, 최근 경향대로 공식을 적용하는 문항이나 그 다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항이 배치가 됐다. 다만 아쉬운 거는 범위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이 수능에는 많이 출제가 되진 않는다. 라는 거 대신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순열하고 조합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확률과 통계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쉽게 느껴졌다라고 저는 느꼈지만 확통을 준비하는 우리 확통러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중복 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조합을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기존 3월 학평에서 보이던 문제들, 즉 작년 3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들이 당연히 비슷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문항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25번은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확률 문항하고 완전히 비슷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설이 좀 많이 갈려. 이거는 평가원 해설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항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확률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확률은 2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똑같아. 근데 경우의 수 측면에서는 2분의 1은 전체 경우의 수가 두 개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하나입니다. 근데 4분의 2는 전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야. 그럼 정확하게 경우의 수는 다른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문제,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문행을 사실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 학생들도 답을 맞았어. 그러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특징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문항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안 되고 순열로 푸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항은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같은 문자가 적힌 카드는 서로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다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원순열하고 순열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실제로 얘는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만 있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29번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우죠. 어떠한 숫자 자체가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일 때랑 어떠한 수들의 합이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어떤 숫자 자체가 2의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 1의 자리가 0, 2, 4, 6, 8이면 되고 어떤 숫자 자체가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고 어떤 숫자 자체가 4의 배수가 되려면 끝에 있는 두 자리가 4의 배수만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숫자 자체가 5의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0 또는 5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 자체가 n의 배수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근데 어떤 수들의 합이 n의 배수다라고 하면 반드시 나머지로 풀었어야 돼요. 근데 이 나머지로 푸는 것도 이미 나왔었던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접근하는 방법이 만약에 수월치 않았다라고 하면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 학생입니다.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이 30번은 이제 과연 여사건으로 접근을 가능했을지를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이제 보시면 확통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여사건으로 안 푼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fe가 1이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닌 경우를 따지면 fe가 1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너무 많단 말이야. 차라리 fe가 1인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 훨씬 더 이 문제는 접근하기가 쉬웠다. 결국 30번은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확통러들 기출 최소 10번은 돌리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확통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0분만 하면 되거든. 그 30분도 아까워한다. 그러면 진짜 혼나야 돼. 진짜 그러면. 그래서 확통은 반드시 다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맞는 겁니다. 지금 나왔던 이 3월 학평이 그대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에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전체 범위로 가면 갈수록 이 순열과 조합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러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하지 못하면 나중에 확률이라든지 통계단원 가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들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기출을 최소 10번 돌리세요. 기출 돌리시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수능 특강 푸세요. 알겠죠? 수능 완성을 푸는 것보다 수능 특강을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예전에도 22학년도 수능 28번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확통은 이 정도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시면 보세요. 수능날 나오는 문제가 여기 3문제. 3문제 정도밖에 안 돼. 대부분 보면 함수의 개수가 항상 출제가 되고 이항정리가 항상 출제가 되고 중복순열 또는 중복조합의 식계산 공식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줄을 이룹니다. 그러나 3월 학평 보세요. 다 나오죠? 그렇죠? 이번에도 순열과 중복순열의 공식. 원순열이 두 문제가 나왔던 게 조금 독특하고 중복조합도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3월 학평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확통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 미적분 학생들. 이제 드디어 미적분 총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미적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겁을 줬어요. 왜냐하면 작년 3월 학평에 미적분 선택 8문제가 사실 다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이 출제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제를 하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3월 달하고 4월 달에는 니네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응용보다는 기본 개념을 잘 다져서 교과서 안에 있는 개념으로 니네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느냐 안 키우냐를 좀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수능 때보다 좀 더 쉽게 미적분을 풀어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혈의 극한이라는 것에서 급수가 출제가 되지 않고 극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대부분 우리가 눈에 보였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갖고 있는 유형 문제집, 세니라든지 아니면 자이스토리나 마플이나 마더턴 같은 그런 기출 문제집에서도 출제됐던 문제들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미적분은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30번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사실 30번은 작년 3월 학평 29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등비수혈의 극한을 통해서 접근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K의 값에 대해서 구간이 바뀌는데 K가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K 대신에 1, 2, 3, 4, 5, 6 이걸 집어넣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를 안 풀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냐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K의 값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내고 풀었다면 훨씬 더 잘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미적분 문항별로 하나씩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극한이 너무 많이 나왔어. 아니 뭐 너무 많이 나왔어가 아니라 다 극한이야 그냥. 25번하고 27번은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고 하나는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도출하는 거고 얘네 두 문제 전부 다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그죠? 등차수열. 그래서 이 두 문제 다 일반항 찾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수원에서 과연 되어 있느냐 SN을 통해서 일반항 AN 찾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신에 참 많이 나오던 그런 패턴이고 기출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봤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도 마찬가지에 이것도 점 찾아가지고 26번도 마찬가지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내신 유형으로 많이 봤던 거죠. 뭐 이런 거잖아. 뭐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N이 월마다. 이거 그냥 원래는 분배법칙이 안 되는 거 알죠? 원래는 안 되지만 그냥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수렴, 3으로 수렴한다? 그럼 AN 대신에 N제곱분의 3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다. 그런 문제였고. 28번은 이거 점만 찾으면 되는데 그 점이 AN과 BN A의 N 플러스 1과 B의 N 플러스 2이니까 AN하고 BN만 찾으면 거기다가 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려워했다. 이것도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A라는 놈이 등비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항상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로 항상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앞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기출해서 봤던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아 이거 부등식도 못 푸는 애들이 있어. 이거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꼭 2차 부등식이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고 딱 느낌이 오셨어야지 아 얘가 루트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걸 생각을 하셨어야 돼. 이것도 작년에 비슷하게 나왔던 문제. 그때는 부등식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는 전년도 거라든지 전전년도 거는 당연히 풀어보는 게 예인 거야. 그 정도는 풀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30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3월 학평 작년 3월 학평 29번하고 굉장히 비슷했는데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약에 무시했더라면 K 대신에 1, 2, 3을 대입할 수 없었겠고 그랬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었을 거다. 이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무의적분 선택자들은 지금 이 문제와 난이도에 방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나온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어차피 범위가 넓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단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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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저번에도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적분 선택자인데 오르비에 글 올리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글도 달았어요. 자기는 미적분 선택자인데 차라리 문과 확통으로 바꿔서 최상위권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 학생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미적분을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자신이 없대요. 근데 그게 지난주였거든요. 근데 시간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미적분이 여러분들 솔직히 끝나는데 한 8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두 달. 기출까지 돌리는데 두 달. 그럼 네 달이라면 8월달 전까지는 다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조금만 욕심이 있으면 8월달 한 달간 기출 문제 한 번만 더 돌리거나 좀 더 심화적으로 기출 문제를 좀 빡세게 두 번 정도 더 돌린다면 9월 평가원에서 분명히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안 늦은 거예요. 알겠죠?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미적분 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적분 총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보시면 뭐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수능에는 수열의 극한값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최근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게 이제 28번의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한 문제로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기아 학생들 이제 기아 학생들을 위한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기아는 이 3개의 선택과목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는 하 쪽에 속합니다. 실제로 작년 3월 학평에 나왔었던 우리 2차 곡선에 관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야.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느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봤던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문제에서도 다 보이는 것들이고 계산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아무래도 도형이다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복습을 통해서 또는 기출 학습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2차 곡선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2차 곡선의 정의만 정확하게 안다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이 3월 학평 출제자께서 아마 좀 배려하신 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은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배려인지 아니면 좀 빼먹으신지 모르지만 근데 작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는 계속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테마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보자면 25번은 아주 기본적인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것도 몰랐으면 문제 틀렸겠죠. 점과 직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 공식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6번도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하면 원이 준선과 X축에 접한다라는 것까지 알았을 거야.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2라 그랬거든. 이런 것들을 알면 충분히 우리가 또 풀어낼 수 있는 사실들. 27번은 쌍곡선의 정의를 알면 또 풀 수 있고 28번은 예전에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어. 요게 조금 요 28번이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했었는데요. 이거는 각이 나오고 문제에서 코사인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주어지면 대부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이미 기출에서 많이 봤던 거야. 그 다음에 29번은 원의 반지름과 기울기를 통해서 이거 직각삼각형 닮음을 찾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수 1,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분명히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X값의 변화량분에 Y값의 변화량을 꼭 이용하셔야 돼. 그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거를 인지 못하셨으면 문제를 틀렸겠죠. 역시 30번도 타원과 쌍곡선이 서로 Y축 대칭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 문제 엄청나게 쉽게 풀 수 있었고 결국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는데 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는 않았었던 그러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 기하 선택자들은 지금 이 문제와 난이도에 방심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2차 곡선은 접선에 관한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 최근에 평가원의 출제 경향이고 출제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벡터 단원에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따 뒤에 이제 문제에 나온 것들을 보면 벡터에 관한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 6편까지는 이제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시험에서 잘 안됐던 그런 2차 곡선의 정의 같은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딱 마무리 짓고 가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 기하 선택자 학생들도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기출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3번, 4번 정도는 반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이라면 아무래도 닮음이나 또는 직각삼각형 이런 특징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알아는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평을 마치기 전에 기하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왔던 거는 수능에 보면 한 문제씩 나왔다. 지금 타원, 포물선, 쌍곡선.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접선이 나왔었는데 접선, 접선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는 접선이 안 나왔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웠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곡선의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에 대한 확인을 한번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잘된 학생도 있고 잘못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한번 스스로 분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한 내일모레 한 토요일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3월 학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설 강의를 진행하지만 솔직히 해설 강의 지금 안 봐도 돼.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끝까지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내가 왜 이거를 시험장에서 못 풀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문항에 대해서 요점들을 설명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교시 총평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선생님이 바로 2교시 공통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겠죠?